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11페이지 지도감독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시험에 평균 두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기에도 어차피 시험 볼 때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암기는 암기 위주가 아니라 나머지 내용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지도감독기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에 중요한 건 다 나와 있다고 했죠? 12번에 있습니다. 12번 지도감독관청. 두 번째 별표에 있죠?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입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입니다. 개업공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도감독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다. 협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 212페이지에 보면은 감독기관을 받고 2번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량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2법 위반행위 확인, 자격치소, 자격정지, 그 다음에 등록치소, 업무정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3번,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상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그박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213페이지 출입검사 시 서류를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하고 공무원증하고 함께 내보여야 한다. 둘 다 내보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5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니까 조사, 검사, 증명서가 있죠? 이 조사, 검사, 증명서하고 공무원 신문증을 함께 내보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유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자,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고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 자격취소 처분이 있고요. 자격취소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취소 등록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지정취소 이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권자가 누구인지 처분권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분권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청문여부 청문실시여부 청문을 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보고 반납 그 다음에 제척기간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냐 기속 취소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처분사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사유 자격취소 먼저 자격취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의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의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이 하게 되겠고요.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입니다.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취소 등록취소 처분 대상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자격증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고요. 등록취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취소 대상입니다. 업무정지도 개업 공개사고요.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지정취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청문은 덜을청 덜을문이 청문인데 청문은 취소세계만 청문사유입니다. 취소세계만 청문사유다. 그리고 자격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사유는 아니고 의견 진술기회만 부여합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만 5일 이내 국토교통무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만 반납하는데 자격취소되면 7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증지 반납 없고요. 등록취소도 7일 이내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재척사유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량행이냐 기속행이냐인데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입니다.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등록취소는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여야 할 수 있다. 도 있습니다. 업무정지 할 수 있고 지정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취소 216페이지 맨 밑에 교부한 시도 이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17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이번에 자격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죠. 구, 양, 지역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지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된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사유 자격 정지 사유는 21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효과가 있고요. 219페이지에 있네요. 자격 정지 처분 사유 7가지가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보면 7가지가 있고요. 우리 교재 220페이지 메뉴에 보면 자격 정지 기준이 6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공고부터 우리 교재 220페이지 메뉴에 있는데 이중 이중금인 확인서 이렇게 구체적 기준 6개월 3개월 짜리가 있습니다.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고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 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 에 서명 날인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에 서명 날인 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교과서 220페이지 메뉴 표에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개별 기준이 6개월 짜리가 있고 3개월 짜리가 있다. 무공고부터 암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 222페이지에 보면 기속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절대적 취소 가 되겠죠. 절대적 취소 사유가 8가지가 있는데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해야 되는 사유 8가지가 있는데 해부 결의 소 양 없이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해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 한 경우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한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다시 업무 정지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 하여야 합니다. 223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8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재량 취소 임의적 취소 취소 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11개가 있죠. 11개 11개 그 순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기본서하고 제가 조금 바꿔서 지금 제 방식대로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겸 임 보증금 최근 휴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중 소속 이 아니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고요.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자, 그 다음에 겸업 제한 위반 법인은 6가지만 겸업을 할 수 있죠. 우리 암기프린터 24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뜯다방을 설치한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 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 그 다음에 최근 2플러스입니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진금을 받은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6월 초가 무단휴업 그 다음에 등록기준 미달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가 있는데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 교재 226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보시면 구체적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다. 우리 암기 프린터 핵심비교정리 프린터는 20번에 있습니다. 20번에 20번에 보면 결정 1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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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일임 이게 구체적기준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거인전 음명기 가 있는데 가 있는데 구체적기준이 3개월짜리가 있고 1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고요. 교과서는 2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체적기준이 무거운 것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기준이 6개월짜리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소속공개사나 중계보조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해고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정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계계약서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지역범위를 위반한 부칙계공입니다. 법 7638호 부칙제 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의 업무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계대상물에 하나여 중계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업무지역범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계약공개사 기타 등등 그 밖의 입업 또는 입업에 의한 명령위반은 1개월이 되겠습니다. 지정치소 사유는 부운정 1회라고 했죠.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28페이지 교과서 6번에 있죠. 지금 말한 게 그 다음에 229페이지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청문하고 안하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으니까 시험에는 잘 안 나오고요. 230페이지 교과서 중간에 보고 반납 적어놨습니다. 우리 칠판에도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231페이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가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것인데 법제 40조 231페이지에 법제 40조에 보면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이랑 개업공개사가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후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2006년 1월 30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이 됐는데 이걸 신설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탈법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니까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법제 39조 1항 각호 업무정지조 51조 과태료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밑줄 치세요.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됩니다. 3항에 보니까 제1항의 경우 재등록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호에 보니까 폐업한 날로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날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폐업기간이라고 합니다.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지수 못하고요. 2호에 보니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하지 못한다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을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었는데 취소가 되면 3년 동안 개업을 못하니까 스스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신고를 했다가 1년이 있다가 다시 1년이 지나 가지고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새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재등록해도 다시 옛날 거 가지고 등록을 취소한다고요. 그러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1년간 폐업했고 또 2년 지나야 되니까 바로 처음부터 바로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다시 등록할 수 있죠.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부터 등록 취소되는 사람도 3년이고 1년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또 등록 취소돼서 2년 지나야 되면 결국 3년 지나야 된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교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이 폐업기간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다. 왜? 어차피 잿값을 치른 것으로 보는 거죠.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따라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혁공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업무정지 처분을 1월 1일 날 받고요.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스스로 폐업을 했습니다. 스스로 폐업을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습니다. 9월 1일 날 재등록을 했다가 10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그냥 업무정지 처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혁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과거 정가기록이 다 승계되기 때문에 비록 이 기간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폐업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제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에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결국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정처분이 두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234페이지까지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은 꼭 풀어 보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